지구학 1 지구학 1 반갑습니다. 메가스터디에서 지구학 강의로 오는 박수원입니다. 자, 여러분들 선생님이 이번 4월 학평 지구학 1 총평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학생들이 아직까지는 지구학 1 공부가 많이 안 되어 있다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되게 기본적인 내용들을 잘 다룬 시험이었는데도 불구하고 등급컷이 많이 안 나왔어요. 한번 볼게요. 자, 봅시다. 예상 등급컷 보니까 이제 메가스터디 기준이죠. 41, 35, 28, 21 자, 일단 1등급컷이 41점이 나왔다는 건 많은 것들을 시사하는 것들이 있는데 1등급컷이 41점까지 나올 만한 시험은 아니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난이도 자체가 그 정도 난이도까지는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학생들이 공부가 끝까지 다 안 되어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선생님이 이제 이번 시험에서 가장 어려웠던 문제들이 뭐였는지 한번 짚으면서 얘기를 해볼게요. 이건 다시 봅시다. 오답률 베스트 5 나왔습니다. 16번, 19번, 18번, 17번. 자, 봐봐. 16, 17, 18, 19 다 천문이에요. 알겠죠? 16, 17, 18, 19. 그리고 여러분들 12번 문제가 뭐냐면은 12번 문제는 이제 공정계도 20률. 그러니까 3-2단원. 기후변화 파트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보고서는 선생님이 아이고 천문을 많이 어려워하는구나. 오답률이 73%라는 건 정답률이 27%라는 뜻이에요. 이 정도면 거의 뭐 찍은 거랑 다름이 없죠. 그렇죠? 이 정도면 거의 찍은 겁니다. 그래서 정답의 배치만 봐도요. 여러분들 1, 2, 3, 4, 5번이 뭐 13, 27, 34, 15, 10 뭐 이렇게 해가지고요. 골고루 많이 틀렸습니다. 그러니까 천문은 아직도 많이 어려워한다. 학생들이. 그러니까 이걸 갖다 좀 잡아가야 된다. 다 천문 문제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들을 좀 신경 써가지고 공부를 해줘야 되겠어요. 4월은 여러분들 이따가 아니라 학습법 하면서도 얘기하겠지만 여러분들이 좀 부족한 부분들을 좀 채워나가야 되는 달입니다. 그래서 6월 모평이 있기 때문에 물론 내신도 있어가지고 조금 애매하긴 한데 그건 좀 이따 한번 얘기를 해주도록 할게요. 자, 16번 문제 한번 봅시다. 여러분들. 5답률 베스트 5부 중에 천체관측 관련된 문제. 선생님이 해설 강의에서 문제는 다 풀었습니다. 그러니까 문제의 프레임을 좀 볼게요. 이거는 지금 뭐 한 거냐면은 이걸 물어본 거예요. 위도별 일주운동에 대해서 물어본 거야. 자, 각 위도별 일주운동이 어떻게 나타나는가. 그 특징을 갖다 봐야 된다. 아무것도 안 줬죠. 그렇죠? 지평선만 딱 주고서는 문제를 낸 건데 조건이 들어가 있어요. 뭐냐면 하진날 태양이 가장 높게 떴을 때 최대 고도예요. 하진날 태양의 최대 고도를 갖고 있어요. 최대 고도. 그럼 여러분들 하진날에 우리가 정보를 알고 있어야 돼요. 처음에. 하진날 태양의 적경 저기 먼저 알고 문제 들어가야 되겠죠. 그렇죠? 그거 모르고 문제 풀면 못 풀죠. 그렇죠? 그러면 최대 고도를 나타낼 때 얘네들이 일주운동을 하면서 어떤 모양을 보이는가. 이거에 대해서 여러분들 접근을 해줘야 됩니다. 하진날 태양의 적경이 얼마냐면 6H고요. 저기가 얼마예요? 저기가 플러스 23.5도예요. 그러니까 이 정보를 가지고서는 여러분들 여기다가 어떻게 적용을 시키느냐. 이런 훈련들이 여러분들 필요한 겁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이게 훈련을 좀 지속적으로 해줘야 문항을 푸는데 여러분들이 크게 무리가 없어요. 사실 이거는 굉장히 기본적인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들 알겠죠? 그러니까 수능에서는 이 정도 난이도보다 더 높게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나는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는데 그건 공부가 안 된 거예요. 아직. 그렇죠? 그러니까 공부를 좀 더 여러분들 열심히 해서 이 내용들을 갖다 채워나가는 그런 학습을 갖다 진행을 해줘야 되겠습니다. 알겠죠? 자, 그럼 16번 문제는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일주운동의 특징들을 물어보는 거구나. 그리고 청구상에서 이걸 갖다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갖다 여러분들 봐줘야 되겠습니다. 알겠죠? 너무 안 풀면 좀 그러니까 잠깐 설명을 해줄게요. 여러분들 23.5도가 태양의 적이거든요. 여기 지금. 그럼 여러분들 여기다 청구의 적도를 갖다 도시를 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어차피 일주운동은 청구의 적도가 나란하게 일어나기 때문에. 오케이? 일주권을 갖다가 여러분들 여기서 어떻게 표시할 수 있냐면 청구의 적도를. 일단 첫 번째 학생들이 생각할 때 청구의 적도가 그럼 여기 있나? 이렇게 생각하면 이게 플러스 23.5도가 돼야 되거든? 그럼 남반구가 돼버려요. 문제에서 북반구라는 조건을 줬거든요. 그럼 안 되는 거예요 일단. 그럼 청구의 적도가 여기 밑에 있나?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밑에 있으면 태양의 저기가 23.5도니까 어? 지평선가 혹시 겹치는 거 아니야? 라고 청구의 적도를 그려줬을 때. 아, 이게 딱 맞는구나 라고 판단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왜? 태양의 저기가 플러스 23.5도가 되니까. 여기 어디예요? 북극이죠. 그렇죠? 그래서 얘네들이 이렇게 지평선가 나란하게 도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일주운동을 하는 겁니다. 이게 백야현상 나타나는 거예요. 선생님 책 제목 백야잖아요. 그렇죠? 백야현상 나타나는 겁니다. 북이 90도. 오케이. 오케이? 북이 90도. 북극이다. 알겠죠? 이거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느냐? 이것도 청구의 적도를 찍어줘야 돼요. 여러분들. 어디에다 찍어도 상관없습니다. 왼쪽에다 찍어도 상관없고 오른쪽에 찍어도 상관없어요. 저기에 그 개념만 제대로 알면 되죠. 청구의 적도 찍어주고. 아, 플러스 23.5도구나. 잡아주면 끝난 거예요. 여러분들. 자, 그러면 여러분 청구의 적도를 여기다 찍었다는 건 나는 청구의 북극을 이쪽에다 찍겠다는 의미거든요. 청구의 북극. 북방국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지평선 위에 청구의 북극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청구의 적도를 이렇게 그려주고서는요. 동점과 서점을 지나는 청구의 적도 그려주고 얘네들이 일주권 그려주면 딱 되는 거죠. 이렇게. 북이 23.5도시죠? 요게 위도잖아요. 요것도 위도고요. 요것도 위도예요. 천정과 청구의 적도가 이루는 것도 위도입니다. 그러니까 요런 식으로 하면 여러분들 문제가 다 풀리는 거죠. 그러니까 생각보다 되게 간단하다. 그러니까 청구를 여러분들 어떻게 구성을 해내느냐. 조금 고민을 해봤느냐. 그걸 갖다 물어보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질문에 답을 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알겠죠? 기본적인 개념들 튼튼하게 다시 한번 가져가도록 하세요. 알겠죠? 자, 그 다음 거 보세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월식입니다. 계기월식은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도 계속적으로 얘기했는데 반드시 시험에 나옵니다. 여러분들. 월식 자체가. 왜냐하면 올해 1월 31일 날 계기월식이 일어났어요. 그때 이제 슈퍼문이기도 하면서 가까웠죠. 슈퍼문이기도 하면서 블러드문 이렇게 얘기를 했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들 요거는 자료를 줬는데 월식 있을 때 여러분들 월식이나 일식 나올 때 우리가 달의 공전이 핵심이거든요. 달의 공전. 달이 공전하고 있잖아 지금. 근데 달의 공전과 함께 선생님들이 뭘 좋아하냐면 일주운동을 갖다 시켰느냐 안 시켰느냐를 갖다 내는 걸 되게 좋아해요. 이건 그냥 여러분들 일주운동 안 한 겁니다. 일주운동 하면 여러분 떠오르거나 지거나 이런 게 보여야 될 거 아니야. 지평선도 보이고. 그죠? 요거는 지구의 본 그림자 고정시켜놓고 달을 갖다가 집어넣은 거죠. 그죠? 달의 공전을 갖다 얘기를 한 거다. 그러니까 그 프레임을 여러분들 파악을 해야 돼요. 기출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기출 문제를 좀 열심히 풀어봤으면 요걸 갖다가 쉽게 해결해낼 수 있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조금 더 하세요. 알겠죠? 처음 파트. 자, 그 다음 봅시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거는 맨 마지막 단어에 나오는 거죠. 외계행성 탐사. 외계행성 탐사의 기본적인 정의를 물어보는 문제입니다. 마찬가지예요. 식현상의 정의. 미세중력 렌즈 현상 어떻게 쓰는가. 그것만 알고 있었으면 문제를 쉽게 해결할 수 있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여러분들 찾아가지고 공부를 하셔야 되고 요 문제 보세요. 요것도 여러분들 겉보기 등급에 대한 그래프는 자주 나왔던 그래프죠. 거기다 시집격을 합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수성 관련된 건데 수성 관련된 건 여러분들 이 그래프를 잘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그래프가 여러분들 밝기 변화가 나타날 때 특히 행성들 밝기 변화가 나타날 때 수성하고 금성은 내행성이잖아요. 그래서 내행성의 밝기 변화는 좀 특징이 있어요. 그 특징들을 여러분들 이번 기회에 잡아가지고 알아두도록 하세요. 예를 들어 겉보기 등급이 가장 작을 때 즉 가장 밝을 때가 외합이다. 이런 거. 시집격은 여러분들 거리에 반비례하니까 이게 내합이거든요. 외합일 때 가장 밝다. 오케이? 그리고 회합 주기가 대략 한 4개월 정도 된다. 이런 것들. 해설강에 선생님이 얘기해 놨으니까 좀 기억해 두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런 포인트들을 잡아가지고 공부를 해야 된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이제 저기 지속적으로 여러분들 학생들이 많이 틀리는 주제 중에 하나입니다. 기후변화를 갖다가 좀 다루는 그런 주제였는데 이십률에 따라서 연교차가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거 물어보고요. 지구의 위치 찾는 그런 문제입니다. 이것도 여러분들 패턴이 정해져 있는 문제예요. 그래서 이십률의 정의가 뭐고 그거에 따라서 지구의 위치가 어떻게 되고 친절하게 또 여름과 겨울도 주어졌어요. 얘네들이 크게 보이면 가까이 있는 거고 작게 보이면 멀리 있는 거. 그러니까 이제 원일점, 근일점 이런 걸 따져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논리적으로만 잘 따져주면 여러분들 절대로 문제를 틀릴 수가 없습니다. 기본기가 여러분들 되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항상 강조하는 겁니다. 기본기가 필살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럼 총평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4월 화평 문제는 전체적으로 난이도가 아주 높지는 않았어요. 아주 높지는 않았는데 되게 잘 만든 문제들이다. 뭐냐면 여러분들 실력평가로 아주 좋다. 여러분들 실력평가로 굉장히 좋은 문제였다. 아주 좋은 문제였다. 여러분들이 지금 현 상황을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그런 문제였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가지고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4월 화평 자체가 만약에 이게 현재 41점의 등급컷을 갖고 있는데 수능에 나오면 여러분들 반드시 45 이상으로 올라갑니다. 이거는 알겠죠? 45 이상 더 올라갈 것 같아요. 개인적인 느낌에. 왜냐하면 지금은 재학생들만 시험을 봤기 때문에 재수생들까지 같이 시험을 봐서 덤비면 이건 얘기가 달라집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그거 대비해서 공부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역시 기본기가 필살기다. 기본기가 중요하다. 특히 여러분들 4월에 좀 잡았으면 하는 단원이 바로 천문입니다. 알겠죠? 천문 공부는 학생들이 미뤄둬요. 그런데 여러분들 그냥 지금 시작해야 됩니다. 지금 시작하지 않으면 공부를 할 수가 없다. 알겠죠? 이건 학습 전략 가서 좀 얘기할게요. 알겠죠? 그래서 총평을 얘기하면 세 가지 정도로 우리가 얘기를 할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실력평가로 아주 좋은 거였으니까 여러분들 오답 정리 잘 하시고요. 그리고 등급컷은 반드시 이것보다 높게 나온다. 난이도는 수능이 더 높을 거다. 그리고 기본기가 되게 중요하다. 기본기가 필살기다. 라는 거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게 보시도록 하시고 그러면 이제 4월에 어떻게 공부해야 할 것인가 간단하게 선생님이 설명을 해 줄게요. 탐구공부한 거. 선생님이 현장 강의도 하고 인터넷 강의도 하고 그러면서 학생들한테 많이 얘기하는 건데 여러분들 우리한테 가장 중요한 건 꾸준함이에요. 알겠죠? 꾸준함. 그러니까 물론 내신기관이라서 쉽지 않은 거 알고 있습니다. 쉽지 않은 거 알고 있는데 꾸준히 여러분들 지속적으로 공부를 하지 않으면 성적이 안 나와요. 지구과학은. 이번 시험을 보고 선생님이 느낀 건데 뭐냐면 잊어버린 거야. 여러분들이. 자꾸 잊어버려요. 여러분들 이거는 계속 일어날 거야. 너무 좌절하지 마세요. 막 이런 생각한 다음에 나는 완전 바본가? 머리가 왜 이렇게 나빠? 이렇게 생각하는데 다 똑같아. 누구나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꾸준함을 가지고서는 끈기 있게 공부하는 사람이 무조건 이깁니다. 다 잊어버려요. 왜? 여러분들이 얼마나 많은 공부를 하고 있네 지금. 그죠? 되게 다양하고 되게 많은 공부들을 하고 있어요. 하고 있죠. 그죠? 안 한다고 그러면 안 돼. 전 놀고 있는데 이러면 안 된다고. 되게 많은 공부를 하고 있는 이 와중에 지구과학은 그 한 부분이란 말이죠. 근데 이걸 갖다가 선생님은 맨날 지구과학밖에 안 하니까 당연히 기억할 텐데 여러분들이 무조건 모든 걸 다 기억할 수 있다. 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거야. 알겠죠? 자꾸 잊어버린단 말이야. 그건 개인차가 되게 커요. 사람마다. 그러니까 본인의 상황을 정확하게 알고 뭐 예를 들어 선생님도 마찬가지인데 선생님은 되게 잘 잊어버려요. 그래가지고 반복적으로 하는 걸 선택을 했거든요. 여러분들 꾸준히 반복하는 그런 연습들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첫 문을 잡자. 첫 문을 정복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이거는 되도록이면 빨리 할수록 좋습니다. 여러분들. 선생님이 이제 선생님도 커리를 갖다 1년 동안 진행을 할 때 첫 문 심화 강좌가 선생님도 있긴 있어요. 근데 그거 진행할 때 애들한테 얘기했어. 이거만 생각하고 하라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4월 학평이 전에 끝났거든요. 그게 4월 학평을 치룰 때 여러분들이 첫 문 파트에서 문제가 나왔을 때 무난하게 풀어낼 수 있으면 되게 잘한 거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목표를 갖다가 너무 거창하게 잡지 마시라고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항상 하는 얘기야 이거는. 목표를 되게 거창하게 잡게 되면 여러분들 힘들어져요. 스스로가. 그러니까 차근차근 나가면 됩니다. 4월 이후에 6평 남아있는데 6평은 좀 큰 시험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4월 달 동안에 첫 문 모잘랐던 거 다 여러분들 복습하셔가지고 채우시고 그리고 그 다음에 5월 달에 나머지 부분 채워서 6평은 좀 진검승부 한번 해봐야죠. 알겠죠?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여러분들 4월 학평이고 여러분들 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죠? 이 두 가지만. 많이 얘기 안 해요. 선생님은. 그러니까 항상 목표를 좁히고 딱 그런 거 있잖아. 뭐 영화 보면 그런 거 나오잖아. 나는 한 놈만 팬다. 뭐 이런 거 있잖아.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이 딱 목표를 좁혀가지고 그 목표에 꾸준하게 여러분들 끝까지 밀고 나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줘야 반드시 성적이 나온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성적이 나오는 공부를 해줘야 돼요. 지금은. 알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목표를 정확하게 세우고 목표를 좁히고 그걸 갖다가 완벽하게 마스터한다라는 생각을 갖고서는 공부를 진행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4월 학평이 시사하는 바는 이런 부분들이니까 여러분들이 너무 시험 하나하나에 이리이비하지 마시고요. 우리에게는 아직까지 해온 날보다 할 날이 더 많아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끝까지 자신을 믿고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죠? 선생님은 여기까지 해서 총평 마무리 짓도록 하고요. 수업 시간에 여러분들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내시경 잘 보내시고 여러분들 수능 공부도 놓지 말고 꾸준히 열심히 하도록 하세요. 알겠죠? 자, 듣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끝! 끝!